이사 언제 나간다고요? 6월 6일이 만기일이거든요 6월 6일? 네 그러니까 아 잠시만 7월 7월? 7월 6일? 네 7월 6일이 만기일이에요 베란다인데 이렇게 안에 청소를 그러니까 갈 때 입주 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청소를 안 하나 저기에 또 세탁실이 따로 있네 네 세탁실이 따로 있어요 이거 얼마로 해야 된다 하셨죠? 3천에 팔십 3천에 팔십 뒤에 청소도 있고 여기를 닫으면 여기가 그러면 옵션은 없는 거죠? 옵션은 에어컨 벽걸이 에어컨 하고 네 에어컨 이 방이 이렇게 커요 우리 방이 이 방이 이렇게 세탁이 내 방이 이렇게 커요 이 방이 이렇게 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